이게 뭐죠? 이게 뭐야? 꼬막 아 꼬막 꼬막 이건 꼬막이고 꼬막이 아니고 꼬막이야 어 얘는 꼬막이고 너는 꼬막고 잘 먹겠습니다 언니꺼 네 잘 먹겠습니다 이거 혜리꺼 꼬막이 ㅋ 김치참기 먹지않게 hait 네 반으로 숟가락은 없지? 떡볶이 정말 맛있어 근데 이거 국물 기강은 되게 좋아하는데 공무원을 통을 못 찾아라. 맛있어. 진짜 맛있게. 어쩌다 떨어져. 맛있어. 예, 들어오게. 이거 머리띠로 죽이셨네. 이거 목도리가 아니네, 이거. 아니야, 목도리야. 솔로랜드로 해도 좋고, 목도리로 해도 내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모자입니다. 아이스크림 먹었잖아요. 네? 아이스크림 먹었잖아요. 아이스크림 먹어서 쉬우세요? 우와. 보들보들. 일단은 여기 위에 있는 색깔은 너무, 너무 잘 틀어요. 이건 너무 놀란 거예요. 뭐야? 안 놀랐는데요? 나는 색깔이에요. 무슨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모양 그림이에요. 이름을 가르쳐 줄까요? 이건 나무니, 네모니, 이건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죽하니, 문이니. 문이니? 어. 그래서 그게 무슨 그림 그린 거예요? 그냥 도형을 그린 거예요? 아니, 그냥 모양을 그린 거예요. 어떤, 다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죽어, 다시 쓰러져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네. 그래서 모양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모양을 이렇게 배우려고요? 배우려고요. 아, 네. 아니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까. 너무 멋있어서요? 네. 아니, 그게 이렇게 머리하는건지 처음 보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까. 이걸로 빗을 하면, 우리 오빠. 진짜. 빗을 하면. 잘했어요. 이제 주무시러 들어가시죠. 아니요. 손을 씻어야지. 엄마, 빨리 같이 가요. 아니에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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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뻥 같아. 응. 부스러기만 하자. 응,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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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진짜. ㅋ. 으응. 응. 사오. ㅋㅋㅋㅋ. 응. 응, 응. 응. 엄청 잘 먹겠다, 너. 응. 엄청 잘 먹는다, 너. 응. 응. 응, 아주. 요즘 들어가쥬 샤네라인 아이와 걸고 간이고요 아이와 걸고 간이고요 알아봐 짐이 아멘 네 이모 어딨나 가봐 어머 봐라 잡아당겨 브레이크야 잘했어 옳지 잡아 이제 옳지 저기 통에다가 잡는건가봐 이거 잡아서 놓는건가봐 응 이게 빙오래 어머 우와 나랑 같이 무서워 몇개 잡았어? 지금 한 마리 재 봐 일곱마리 어 너가 넣어 엄마 나 구워 나 구워 나 우지가 너 우와 이렇게 잡는가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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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mmy 엄마 엄마 kuv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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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bank 하나 진짜 었어요 엥 엥 헬로우 헬로우 마이마이 헬로우 마이마이 꼬니치와 꼬니치와 무슨 뜻이야? 꼬니치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꼬니치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니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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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가 사다준 일본 까까를 먹어볼게요 엄마는 그거 궁금하긴 해 한번 열어봐 엄마가 열어줄게 이모가 카라멜이라고 하던데 두개 들어있나봐 나도 먹을래 시나몬&티 시나몬 개피맛 엄마 하나만 골라줘 엄마 4번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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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얼음피맛은 내가 먹을거야 그거 몇번인데 나랑 바꿔 어때요? 분량식품이 분량식품인거 같아요 하나 같이 먹어봐 하나 둘 셋 혜택이 돼 맛있는데 어머 엄마 뭐야 엄마 이거 초콜릿 와 그 느낌이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안녕 안녕 잠시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